모두들 줄을 지어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걸? 황금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어머니가 싸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큰아들은 숲속에서 늙은 잿빛난쟁이를 만났어요. 젊은이, 배가 못파그러니 빵과 포도주 좀 나눠주게나. 나무기도 부족한데? 당신 줄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난쟁이와 헤어진 큰아들은 나무를 베다가 그만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 아이고 내 팔! 큰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둘째 아들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번에도 둘째 아들 앞에 잿빛난쟁이가 나타났어요. 젊은이, 배가 고파그러니 빵과 포도주 좀 나눠주게나. 싫어요! 먹을 걸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둘째 아들 역시 난쟁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던 둘째 아들도 도끼를 잘못 찍어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 아이고 내 발! 아, 내 발! 둘째 아들도 나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들이 모두 다치자 막내가 나무를 해오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형들은 막내를 비웃었어요. 뭐? 우리도 못 해온 나무를 네가 해오겠다고? 저 바보가 나무를 해온데!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가게 해주세요. 결국 어머니는 딱딱한 빵과 시큼한 맥주를 싸주었어요. 막내가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난쟁이가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마음씨 착한 막내는 산뜻 가방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일까요? 가방 속에는 맛있는 빵과 포도주가 들어있었어요. 막내와 난쟁이는 빵과 포도주를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난쟁이는 옆에 있는 늙은 나무를 베어보라고 했어요. 막내가 나무를 베자 황금 깃털을 지닌 거위가 나왔어요. 우와! 이건 황금 거위잖아! 막내는 몹시 기뻐하며 황금 거위를 들고 숲을 나섰어요. 날이 저물어 막내는 여관에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관 주인의 큰딸이 황금 거위를 보자 깃털이 탐이 났어요. 큰딸이 몰래 깃털을 뽑으려는 순간 손이 거위에 철썩 붙어버렸어요. 이를 어째? 이게 알잖아! 나 좀 떼어줘! 그러자 두 동생들이와 언니를 떼 내려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두 동생들의 손도 철썩철썩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막내가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다음날 막내가 거위를 안고 여관을 나왔어요. 새 딸도 줄줄이 따라서 나왔어요. 지나가던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딸들을 떼어내려던 신부님도 셋째 딸 등에 손이 달라붙고 말았어요. 그때 농부가 다가왔어요. 신부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농부 역시 신부님의 등에 손이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줄은 한없이 길어졌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임금님은 늘 한숨만 쉬었어요. 흠, 어찌해야 공주를 웃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많은 이들이 찾아와 공주를 웃기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나 아무도 공주를 웃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공주를 웃게 하지는 못했어요. 황금 거위를 안는 막내가 궁전 앞을 지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맞춰 뒤뚱뒤뚱 걸었어요. 마침 그 모습을 공주가 보게 되었어요. 하하하하하 저것 좀 봐! 다들 뒤뚱거리며 가고 있네! 하하하하하 공주는 한참을 깔깔대고 웃었어요. 임금님은 공주가 웃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초라한 차림의 막내를 사위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궁전에 있는 빵을 모두 먹고 궁전 지하실에 포도주를 모두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노라. 그럼 공주를 주겠다. 막내는 도움을 청하러 잿빛난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황금 거위가 나왔던 나무에 왠 덩치 큰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여보게! 먹을 것 좀 있나? 산더미만한 빵과 포도주 한 통을 다 베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네. 그래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는 남자를 데리고 궁전으로 갔어요. 덩치 큰 남자는 궁전에 있던 모든 빵과 포도주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 치웠어요. 어떻습니까, 임금님? 아직도 막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임금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나 물에서나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배를 가져오노라. 그럼 공주를 주겠다. 막내는 다시 숲으로 난쟁이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내가 도와주지. 빵과 포도주를 먹은 덩치 큰 남자는 바로 난쟁이였어요. 난쟁이는 막내에게 땅에서나 물에서나 다닐 수 있는 배를 주었어요. 막내가 배를 가져오자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막내와 공주를 결혼시켰어요. 그 뒤로 왕이 죽자 막내는 왕이 되어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 거위에 붙어 지충지충 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해봐. 내가 공주였어도 웃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